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진준. 파고다 HSK 김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HSK 시험 하면 떠도는 루머, 한간에 떠도는 어떤 괴수문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너무 당황했잖아요. 처음에 듣자마자. 제일 처음에 제가 HSK 수업을 정식으로 학원에서 강사 직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들었는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뭐죠? 듣도 보도 못한 소문인 거야. 똑같은 답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그게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0점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2월달 시험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막힘 해봤어요. AAA, BBBB, CCCC. 그랬더니요. 저는 뭐 다시 죄쳐볼 건 아니니까.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별을 묻으시겠대요? 네. 그래서 과목별로 30점 이상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허소문에 불과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2월달 시험 리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우선 전 듣기 담당 강사이기 때문에 듣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미안해요. 살짝 조금 어려웠어요. 보통 듣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 일정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급 난이도 문제가 심지어 정답이 사자성어였어요. 맞아요. 독해에서 사자성어였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해가야죠. 최대한 이 지뢰를 발전하고 피해가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용을 듣고 보기 중에 그 메시지가 있는 사자성어를 답으로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독해는 어땠나요? 독해와 같은 경우에는 한 중등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중등에서 조금 상으로 될까 말까 그 정도?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랬구나. 대신 어디에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튀었냐면 앞에 독해 1, 2, 3번째 파트 첫 문제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3번째 파트의 2번째 문제부터 난이도가 하고 올라가는 거 있죠. 되게 디테일하다. 저도 느꼈어요. 맞아. 맞아. 왜냐하면 저는 시험을 볼 때 이 내용이 뭔지도 궁금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쉬워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접속사를 찾는다든지 히트가 되는 단어라든지 부사, 대명사 이런 걸 많이 찾아본단 말이지. 그렇죠. 첫 문제에서는 그게 많이 보였는데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 단어가 보일지라도 맥락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지 해석에서 좀 풀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쓰기는 어땠나요? 선생님? 쓰기는 너무 쉬웠다고 그랬지. 너무 쉬웠어요. 쓰기는 정말 이거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공부 너무 안 한 거예요. 와 뼈 때리는 얘기다. 뼈 아프지? 정말로. 어떡하냐.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고대 언어도 안 나오고 고대 중국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이름도 없고. 맞아요. 단순히 그냥 어떤 주인공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일을 겪었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 이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독해하고 쓰기 그런 포인트 좀 잡아주실 거죠? 네. 그렇죠. 아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중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이어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다양한 출제 유형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하는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 3부분 독해 2, 3부분 빈출 전략과 그리고 너무너무 짙다고 했는데 그렇지. 어떻게 또 쉬운 문제도 또 기교가 있어야지 또 더 잘 쓰고 오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지수생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듣기 공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2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평소 좀 시험보다도 약간 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평상시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소리를 취한 문제라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난이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어 문제 같은 것들이 함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또 한숨을 푹 푸시고 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셨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각각 문제들의 특징은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할지 살짝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소리 일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들리는 그대로 본문 속에서 이런 단어나 표현이 들렀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보기에 나와서 정답인 문제입니다. 가끔 정말 이런 문제만 70% 정도 나오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천운이죠.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참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설마 정말 진짜 얘가 정답일까? 이렇게 못 믿겠어요 선생님 이런 말씀을 또 시험보고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운 좋게 그런 시험을 참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럴 때는 보통 5음절 내로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 그렇게 일치하는 것이 나와서 정답인 경우이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70%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보통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바로 이 소리 일정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좀 어렵게 느껴진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두 번째 스토리형 문제 다 가도록 할게요. 스토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굉장히 친근감 있는 어떤 사람 사물, 동작들 그래서 보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요. 얘는 중간에 어떤 스토리를 묻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에 반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다 듣고 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혹시 반전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또 정답도 도미어 정답이 빈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어가 에서사라기보다는 같은 의미라서 정답인 이런 방향성으로 답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웠던 이번 2월달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고급 난이도 문제인데요. 고급 난이도 문제는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우선은 듣기 자체 본문 내용 자체가 6급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답도 똑같은 6급 단어가 아니고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6급 단어이긴 하지만 6급 동의어로 내기 때문에 6급 단어 내용을 다 듣고 또 다른 6급 단어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6급 시험을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돌려 생각해보시면 우리 독해 문제들 있잖아요. 독해 문제 같은 경우 눈으로 6급 단어를 보여주고 동의로서 6급 단어를 찾게 하는데 그게 독해에도 눈으로 보고 찾아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화해서 이렇게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해, 듣기, 통틀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고봉으로 가장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출제가 이런 문제에 출제가 많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문제를 푸시고 좀 요령을 좀 살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요령이 있을까? 우선 동의어 파악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소리가 일치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보기를 해석을 잘 하시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의미를 주는 것 메시지가 있는 걸 답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정말 얄미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사자성어인 경우에요. 그럴 때는 보기에 사자성어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자성어의 속뜻 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판단하셔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한 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문제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문제도 있지만 물론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맞췄으면 좋겠죠. 하지만 다음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와 문제의 간격이 11초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시다면 또 다음 문제를 놓쳐버리는 또 안타까운 이런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 배를 적절히 하셔서 이거는 약간 가망이 없겠다 싶으시면 다음 보기를 빨리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그런 좋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각각 제가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맛보기 문제 또 궁금하시죠? 이제 문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리 일치형 문제입니다. 소리 일치형 문제는요. 정말 소리가 여러 번 들려서 그리고 그런 소리가 보기에 똑같이 있어서 정답 이런 유의 문제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토 인양 전지아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무지애니 건의하지 않는데요. 자오찬 아침 식사로 지허 바이졸 단지 그냥 흰죽 미용 같은 거 아침식사로 많이 먹자는 중국인들이 그런 흰죽만 먹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시인회 왜냐하면 바이졸 더 인양 정분 이 흰죽의 영양 성분이 지어 위 단위 비교적 단일하다. 하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이죠. 비록 룽이 消화 쉽게 소화 는 되겠지만 하지만 장치 허 쩌 장기 적으로 이 죽을 마신다면 후임 할 수 있다. 룽 위로 하여금 또 뭐에 대해서 란란 도 시우 에서 이 란란 은 흐물 흐물 대다 물렁 물렁 흐물 거리는 음식에 대해서 잔셩 일으킬 수 있다. 일랄 굉장히 의존하는 의존성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을 위해서는 가끔 자극적이면서도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죽만 먹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네요. 종월 이로써 쇠로 약화시킵니다. 위의 소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아침 식사로는 마땅히 주위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양의 따페 어울림 호응도 잘 주위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적인 내용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게 했는데요. 사실 정답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정답 한번 뿅 보여드릴까요? 요 부분을 들은 다음에 정답은 쬐참 보이쥬 험 바이조 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준 소리가 몇 개 있네요. 바로 뭐죠? 쬐참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험 바이조 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들려서 혹시 옆에 있는 뿌이 요거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뿌이가 해석이 안 되었어도 저 앞뒤로 있는 아이들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답을 골랐으면 정답이었던 정말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출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쉬운 맘이 든다면 이 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아마 이 정도 단어는 이제 한 달 두 달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이라면 너무 기본적인 6급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실 것 같아요. 뿌이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가 적당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죽만 마시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이 아이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건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서는 쉐로어 약화시킨다 능력을 이런 걸 가지고 의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리적으로는 이게 여러 번 들렸기 때문에 정답 그래서 전형적인 소리 일치형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유형들 한번 맛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스토리 파악형 문제인데요. 눈으로 살짝 보셔도 어 단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스토리가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 혹은 뭐 어떤 반전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문을 꼭 닫아야 되는데요. 즉, 슝, 남았습니다. 손님들 이 한 테이블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돌려서 가주세요. 라고 좀 예의롭게 예의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어관이 즐러 즉 이렇게 가리키면서 무엇을? 방비엔 곁을 가리키면서 수어 말했습니다. 무시 하여이 주어 마 무시마 아닌가요 라는 반어문이죠. 저 무시니다마 이거 니꺼 아니니? 시니더 니꺼잖아 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반어문 그래서 하여이 주어니까 저기 테이블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종어번이 전모 침묵하다 말하지 않는다 피앤퍼 잠시 잠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잠깐 동안 아무 말하지 않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시징즈 나 이 주어 지우스님은 요게 들리고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또 반어적으로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셨어야 돼요. 아 그건 징즈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테이블은 바로 시님은 당신들이에요.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그 테이블이 본인인지 남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정확히 다 이해가 돼야지 그리고 요 부분 때문에 정답이 샤오 권은 이증 쪼일러 샤오 권은 이미 취했다 라는 아이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였지 결정적으로 취했다 라고 직접적으로 들려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요 말 때문에 저 거울 속에 또 다른 테이블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본인인지 인지 못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취했다 라고 답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정답만 보시니까 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럴 것 같은데 주변에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기엔 없지만 다른 소리적인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함정에 빠져서 다른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언 문제는 끝까지 듣고 소리보다는 의미를 찾아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어렵다 고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답의 힌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이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성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를 듣고 정확히 하시고 또 그 사자성어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해서 답을 오 이거 일치하는 건데 이렇게 고르는 정말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정답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외 하면 바로 교양학단이죠. 교양학은 왜? 왜?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시는 네 바로 지휘자를 또 지휘이라고 하죠. 교양학에서는 왜 이런 지휘하시는 분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궁금증이 있어요. 그냥 저분은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꼭 서 계셔야 되느냐 함께 보시죠. 사실 팀종 청중들이 칸따우다 보게 되는 것은 단지 무엇이냐 지휘 이 지휘자가 자 유예단치엔 그 악단 앞에서 호이웃우 션 호이웃우가 이렇게 흔드는 건데 약간 춤춰도 흔드는 거죠. 두 손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예치다 악기의 커야만 속도라든지 제조 리듬 박자 그리고 음량 빵빵빵빵 빵빵빵 인지 깜짝 놀라셨죠? 이런 음량 등등은 모두보다 마땅히 커 기대어서 자 여기 라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쪽 동사가 나오고 뒤에 동작이 나오면 뭐뭐로써 라는 방식병주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지휘자의 기대는 것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정콩더 통제되고 컨트롤되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단에서 연주하는 이 연주자들이 연주시 연주를 할 때는 또 마땅히 이용 뭘 사용해서 연주 눈 눈가에 위광하면 견눈질이에요. 그래서 눈에 견눈질을 사용해서 칸 봐야 된대요. 누구를요? 이 지휘 지휘자를 연주를 하면서도 지휘자를 이렇게 같이 봐야지 비로소 말 수 있다? 정콩더 시진디언 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휘자가 왜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손만 휘두른다고 생각하던데 라고 생각하지만 뒷부분에 가서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이 교양악단의 음향 속도라든지 리듬 박자라든지 아니면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색은 칠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봐야지 연구자가 연주자가 여기서 들어가야 돼 이런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을 또 정확하게 잡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지휘자의 역할이다 라고 그 사람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사자성으로서 무엇이냐면 이 교양악단의 지휘자는 지휘조 칭종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이 발을 하나를 이렇게 들면 제가 발 드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 수는 없고 그냥 이걸 발이라고 생각해요. 발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발이 하나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 하나 살짝 드는 것 때문에 무게가 오 이쪽으로 쓸리든지 아니면 오 이쪽으로 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 하나 때문에 무게 방축이 무게축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요. 뭐 듣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은 다음에 의미를 파악해서 심지어 사자성어로 답을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듣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독해나 쓰기 시간에 같이 그런 사자성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독해나 쓰기 시간에 사자성어 공부할 때 정말 힘들어 지겨워 이게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듣기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앞으로 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 가야겠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그런 샘플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가지 2월달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맛보기 문제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유형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은 소리 일치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보시는 문제집 종합서들 그리고 또 단어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애들에 대한 소리 준비는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으시면서 내가 병음 없이 읽을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목표로 여러 번 읽으시면서 준비하고 가신다면 그렇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시험 잘 보시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듣기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이어서 또 우리 진준 선생님의 독해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안녕 자 그럼 이제부터 진준쌤과 함께 독해 부분과 쓰기 부분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독해 두 번째 파트의 독해 문제랑 세 번째 파트의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늘 그렇듯이 우리가 독해 두 번째 파트는 단어들이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단어의 뜻과 성질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답으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앞뒷말을 잘 따져보면서 그리고 이 단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앞이거나 빈자리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를 찾는 게 제일 관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정말 빈자리 하나만으로 딱 잡고 그걸 풀어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하나만 더 보자 여지를 두어서 뒤에가 한 번만 더 보자 라고 해서 풀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걸 바로 볼게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문제는 역시 기출로 나왔던 똑같은 건 아니고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장 자체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따옴표 안에 이오오 나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오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오오 나오라는 것은 오른쪽 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뇌에 좌뇌 하는 얘기인데 의학적인 용어라서 딱 이것만 봐도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너무 다행인 건 지금 바로 빈자리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더 라는 글자와 함께 유오 나오더라고 했다는 건 첫 번째 빈자리로는 이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면서 충분히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전체는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다가가기에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단어도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거 공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공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사람 몸에도 쓸 수 있고요. 기기거나 장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걸 얘기할 때 쇼지다 공렁 하면 휴대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렁이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신기하게 쓸 수도 있냐 사람의 신체에서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우리 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장다오 공렁 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할게요. 밑에 부분에 보이시죠? 장다오 공렁 샤화 공렁 이런 조합과 이러한 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몸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판초 판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범위와 영역 어떤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다가 안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인 범주 원화 판초 그러면 문학적인 영역 이렇게 되게 초상적인 표현을 하는 데다가 쓰는 거지 절대로 사람 몸에다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단어 공렁 공렁 얘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한자냐면 약통 약통 약국 가면 약을 사는데 그 약통에 제일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렁 어떤 어떤 게 있습니다. 즉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의 효과 효능은 어떤 것입니다. 약이거나 보양식 음식과 같은 데다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쇼이 라는 단어 일단 먼저 이 라는 글자만 봐도 이거는 이익이라는 뜻이겠구나. 그래서 뭔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수확을 했다. 이득을 얼마나 받다. 이기 때문에 역시 신체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문장은 어려우나 빈자리를 봤을 때 요나우다. 이거는 사람 몸에 있는 어떤 신체의 부위 중 하나에다. 라는 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나우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운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우리가 다른 빈자리를 보지 않아도 A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죠. 이렇게 단어와 또 다른 한 단어의 맞물림 관계를 잘 살피길 바란다. 라는 점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문제 아까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문제는 어느 하나의 빈자리로만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대신 괜찮아요. 우리 6급에서는 더케 두 번째 파트의 문제를 풀 때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배제법과 또는 두 가지 여지를 두면서 아 여기에서는 A, C가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C, D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C가 있기 때문에 내가 C를 선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지라도 또는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단어가 나왔을지라도 뭔가 우리한테 풀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준다라는 걸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 빈자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전체 문장을 너무 디테일하게 다 해석하느라고 하지 말고 첫 번째 빈자리 이거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은 뒤에 부분 하나는 공부 하나는 사회와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 쌍총 직역하면 두 겹입니다. 두 겹 옷을 두 겹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두 겹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야리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라는 동사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 빈자리로만 봤을 때는 압력과 스트레스와 함께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개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로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여지를 다 두세요. 청쇼 야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앤리 야리 할 수 있습니다. 청쇼라는 건 이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받아내는 거고요. 미앤리라는 것은 아직 정작 시작은 안 했지만 마주하게 된다 부딪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뒤로 여지를 두어서 뒤를 봤더니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자기 억제력이 충분히 못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스스로가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 통제가 안 되니까 헌용이 매우 쉽게 또이 띠엔즈 요시 전자 게임 휴대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전자 요시에 대해서 중독되거나 거기에 너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중독된다? 무엇에 빠진다? 라는 얘기가 역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쟈우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쥬어라고 읽지 않고요. 꼭 기억해 두실게요. 또이 얘는 어떤 것에 중독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배웠잖아요. 쭉두 하면 이게 중독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됐다. 그러면 쭉두 아니에요. 쭉두는 실제로 독국물을 먹었을 때 아 이게 쭉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담배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중독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샹 인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두 개만 봤을 때도 겹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빈자리를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시험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아 이게 겹치는 게 바로 C구나. 정답은 C를 고르고 다른 빈자리는 일단 무시하고 시간을 아껴서 다음 문제를 풀자라는 전략으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 자 밑에 거 꼭 기억하세요. 청쇼 야리 가능합니다. 미앤링 야리 가능합니다. 또 이 어떤 것 좌우미는 무엇에게 빠지다라는 편 또 이 어떤 것 샹이는요 무엇에게 중독되다라는 편 대신 독국물 중독이 아닌 무엇인가를 너무 좋아해서 중독되는 거 있죠. 이렇게 독해 두 번째 파트 문제 두 개를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이번에는 독해 세 번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적중 특강을 만들어 드릴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세 번째 파트의 독해 문제는 주인공이 절대 본문이 아니라 복이다. 너무도 다행이게도 우리가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월에 나왔던 문제를 유사하게 제가 변형을 한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와 묵맥의 앞뒷말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혹시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지금 나와 있는 ABCDE 보기를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의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유추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춰두고 한번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디거 고어란 매우 칸소어린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고어란이라는 단어 이 고어란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저 한자 그대로 봤을 때 과연인데 과연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과연은 보통 한국어에서 질문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과연 그럴까? 과연 네 말이 맞을까? 근데 이 과연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고어란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즉 나 내일 비 온다고 봐. 아니야 비 안 올 거야. 근데 내일 됐습니다. 지금 오늘 봤는데 비 와요. 봐봐 내가 말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지? 이렇게 내가 예상하던 대로 그 사건과 딱 맞아떨어졌을 때 고어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려면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유추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근데 그 사실을 겪어봤더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기 때문에 고어란이란 단어를 에이에서 넣어줬고요. 뒷부분 메이오, 칸, 수월엔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역시 내가 본 게 정확하구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네.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앞에 등장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Like DRG 즈어 즈어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다른 대상을 다시 끄집어와서 이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한 번 언급돼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의 흐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즈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쓰였지? 사람 이름이 쓰였습니다. 네, 전시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전시롱이라는 사람은 썼습니다. 아주 긴 시간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짧게 쓴 게 아니라 길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즈어를 넣었다는 건 앞부분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썼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길게 썼습니다. 첫 문장이 절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즈어라는 포인트에 눈이 딱 띄어진다면 그 앞의 문장 아, 이 사람은 짧고 이 사람은 길었구나.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삐엔 주의 띵 결정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여기에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삐엔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었다? 부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요. 다 있어. 그러니 역시 앞에는 마침표가 올 수 없고 앞에 어떤 문장이 있고 쉼표인 다음에 삐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다. 즉 문장을 읽다가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에 여기에다가 마침표를 넣어놓은 문장 뒤에는 이 삐엔이라는 씨보기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삭제할 수 있는 빈자리가 꽤 나오거든요. 자, 네 번째 와 이게 힌트가 된다고요? 내가 무슨 힌트가 되지?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습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스스로 자습을 할 때 독해 세 번째 파트에 나오는 문제를 풀었을 때 1인칭으로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문장은 없어요. 항상 3인칭으로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 사람은 어땠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건 무엇이고? 저렇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워라고 직접 내가 내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려면 항상 문장에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당하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워가 나오기 때문에 워라는 글자가 보자마자 위로 올라가서 문장복을 찾으세요. 뭘 찾는다고요? 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따옴표 중국어로는 인하오라고 그러죠. 그걸 찾으면 이 워은 그 빈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 힌트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에 주어랜 인간 말투가 딱 뭡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성인의 말투고 안 좋게 말하면 요즘에 이런 꽃 뭐 있잖아요? 그런 말투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전형적으로 제일 마지막쯤에다가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 말투이기 때문에 제일 앞머리에 이런 걸 바로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줄 안다면 이런 보기는 문장이 마지막 쪽에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미리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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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단스 시그 스마이 쓰다 단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에다가 쓰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을 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6급이기 때문에 이젠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높아시면 한 번 더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해 3파트에 시험에 갔을 때 어떻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되짚어봤고요. 이제부터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2월 시험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은 쓰기 파트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쉽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6급 단어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항상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들로 시험에 문장이 나왔을 때는 누가 언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되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 흐름을 꼭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대신 그 흐름을 확인하기가 너무 쉬운 거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람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어려운 고대 어떤 인물 이름이 나오는 게 절대 없어요. 우리가 진시황 이런 단어만 나와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뭔가 딱 단어를 보자마자 숨이 확 막히는데 너무 쉽게 와 와 처음부터 끝까지 와가 한 20번 나왔겠다. 정말로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학생 이름도 아닙니다. 그냥 슈에셩 슈에셩만 끝 그리고 학생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은 누가 나왔죠? 내가 일했던 그 미술 학원의 선생님인데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엔장 이렇게 정말 인물 단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슈에셩 슈에셩만 위엔장 끝이에요. 이 몇 명 사이에 그냥 어떤 에피소드가 발생했다는 거죠.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딱딱딱딱 굵게 그냥 찍어줬습니다. 첫 번째 자 내가 대학교 다닐 때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뭘 했냐 내가 어떤 미술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강 칼식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나 곧라도 상시지했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이거 한 달 뒤에 그래서 한 달 뒤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장에서의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가 그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고요. 그 사건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날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시간의 흐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막 그 일이 시작해서 한 달 뒤 중대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 그럼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내가 내가 학생을 체벌했거나 혼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랑 또 특이한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같이 시험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왜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오해를 풀었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쉬었다고 하는 이유는 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메인으로 15분 동안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게 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실제로 이 문장을 썼을 때 아까 내가 기억했던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시험지에다가 적을 것이냐 쇼센 쇠이 종이하다 티무 제목을 꼭 적어야죠. 네. 나중에 시험을 끝나고 나와서 쌤 제가 제목을 못 썼는데 몇 점 깎일 것 같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목을 꼭 씁시다. 알죠?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라든지 혹은 이 문장의 인물로 등장했던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목을 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우로는 쥔시 더 쇠이핑 내가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진정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쥔시 더 쇠이핑 또는 어떤 것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수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수업 방식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도 다 괜찮습니다. 문장에서 딱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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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짤막하게 그걸 꼭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제조 원티의 방식은 학생들만 계속 그리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치화화 그리고 화화화화화화화 이 후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나랑 같이 수업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어떻게 해외하느냐 결과는 어땠습니까? 해피엔딩이었죠. 물론 대부분의 중국어의 그 HSK들의 문장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원망한 결말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를 풀렸기 때문에 더이상 원망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다이자 最後 都考上了 시험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自己理想的学校 자기 자신이 원했던 자기 자신이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붙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쓰기 쓰기 부분까지 진행을 해 보았고요. 3월 시험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祝大家 一切順利 考試順利 拜拜